서울시가 디지털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출입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안심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. 서울시가 지난 7일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청사와 복지시설, 의료기관 등 72개 시설에 전화 한 통만으로 출입 확인이 가능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. 각 시설별로 일사로 시작하는 6자리 번호를 부여해 전화를 걸면 출입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. 기존 QR코드나 수기 명부 작성도 병행하면서 안심콜도 신설에 출입 인증 방법을 확대했습니다. 각 시설 번호는 시설 내 배너와 안내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통화료는 수신자 부담으로 무료입니다.